다양한 감성과의 조우, 세상의 모든 음악, 98.7 MHz, 울산 MVC FM, 양재윤의 뮤직월드, 6월 16일 토요일 순서를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영국의 래퍼, 영서그가 마치 우리 국악의 추임새 같은 피처링을 해줬던 까밀라 까베이오의 아바나를 오늘은 스팽글리쉬 버전으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 스팽글리쉬라고 하는 용어는 2000년대 접어들면서 생겨났던 새로운 신조어 중에 하나죠. 아담 샌들러 조연의 동명의 영화로도 유명했었던 타이틀인데 스팽글리쉬. 스페인어는 아닌데 이제는 영어가 어떤 영미의 전유물이 아니고 전 세계인들의 언어로 인식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사용하는 각 나라별 지방색이나 지역색의 특색들을 적절하게 또 믹서를 해서 새로운 언어로 태어나는 단어의 조합들. 우리도 콩글리쉬 콩글리쉬 하잖아요.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코리언식 영어를 콩글리쉬라고 부르는 것처럼 일본에서는 이런 걸 또 제플리쉬라고 부르고 있고요. 얼마 전에 북미 회담이 열렸던 싱가포르에서는 싱글리쉬 또 중국에서는 칭글리쉬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써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영어의 변형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타는 이 스페인 버전에는 또 데리 양키가 화음을 함께 해줘서 더더욱 리듬감 있는 멜로디를 만들어줬었죠. 까밀라 까베오의 아베나를 스페인글리쉬 버전으로 들어봅니다.